자 안녕하십니까 남자커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것은 이 라떼아트 라떼아트에 대한 겁니다 아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거 높이 낙차를 이용해서 라떼아트 그림을 좀 쉽게 그리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이나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그림이 안 뜬다 그림이 작게 뜹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너무 많이 와서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결국 이 라떼아트라는 것은 피처 주둥이 이 주둥이가 우리 커피하고 얼마나 가까이 닿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얼마나 잘 그려지나 안 그려지나 나눠집니다 너무 높이 뜨면은 떨어지는 힘이 커지면서 커피를 파고드 가요 그러니까 그림이 작아지거나 그릿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을 기울여 가지고 이 커피를 조금 더 끌어올리는 거죠 이만큼씩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피처 주둥이가 커피랑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그리기가 훨씬 더 좋아져요 낙차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낙차를 줄여서 떨어지는 힘을 작게 해야 커피 위에 그림이 얹혀요 이렇게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응용하시면은 어떤 그림이든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좀 보여드릴 것은 처음 연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조금 어려워하는 플라워팟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넣기를 두개 세개 정도 한 다음에 옆에 날개를 다는 이런 느낌인데요 옆쪽에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이 낙차의 개념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이 계속 흐릿하게 뜨거나 작게 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방금 그림 그리는 거 보셨죠? 피처의 높이를 커피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계속 내가 붓는 방향으로 잔을 기울이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하트를 그릴 것 같으면 피처의 주둥이국을 정면으로 기울여서 넣으면 되겠죠 이런 것 같이 플라워팟 옆쪽으로 그려줄 것 같으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기울여 줘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처음에 이 하트 두개를 그릴 때는 이쪽으로 기울여서 가깝게 만들어 줬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옆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면 그림 잘 안 그려집니다 이때는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쪽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기울여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낙차 조절 그러니까 피처의 높이 조절만 잘 해주시면 어떤 잔에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높은 잔이든 먹었 잔이든 어디든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어디에서든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라테아트의 핵심은 피처의 높이 조절 결국 낙차를 갖고 놀아야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무조건 떠요 극단적으로 잔만 바짝 기울여서 갖다 대기만 하면 그림은 무조건 뜹니다 자 그거를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해볼 것은 이거 데미 타세잔입니다 어 굉장히 작죠 이것도 그냥 안정화 해주고 바짝 기울여서 높이만 없애준 다음에 갖다 보면 그냥 그림 나옵니다 자 해볼께요 자 해볼께요 자 잘 보셨을 겁니다 그냥 낙차 이 높이만 조절해서 딱 대고 그냥 붙기만 하면은 그림은 무조건 떠요 그리고 라테아트의 실패 확률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제가 데미 타세잔에다가 라테아트 두 개를 한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커다란 기교 없이 높이 조절만 잘해서 탁탁탁 그린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연습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낙차 스팀피처와 커피의 높이 조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이나 카톡이나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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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